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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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마구 집에서 통당집까지 몇 분이야? 어... 차 타면은 25분? 어... 누굴까? 음... 그걸 누워야겠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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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베모나 안녕? 나는 깨메기라고 해 괴물아 놀자 괴물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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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아 괴물아 괴물 괴물없이 괴물거 괴물 knot 카테리나! 치킨수 먹고 쭉 빼려듭시다 롱! 컴배하구요 猫 춥배를 들자 춥배춥배춥배춥배를 들자 위의 아이템은 다 먹었나? 위에 뭐하니필 다음에?? 없지 아마?? 먹었네~! 먹었네 부족쇠트 북쪽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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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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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템 나오네 사라질 것 같은 소울 다섯 개 결국 소울이 다섯 개가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사진만 다섯 개 줄 때도 있고 다섯 개 줄 때도 있고 두 개 줄 때도 있고 다섯 개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뒤 패스ADE 네 이번 스 abrasrev약으로 나무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주문만 외우셔 저기 언니야 언니야 그러면 안 돼 언니야 언니야야 아 이 언니야 왜이래 아 잡혔어 아아 아 나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야? 아 이 언니야 오오오 누누누 undo 빠지죠SP 언니야야 오 지 어디 어어 요오오오 으응 포쏠 포옹 로 bi 니티 조심해야되 세기때문에 올라갈때 데미지 안들어왔네 교구사의 부채 교구사의 부채 이 언니야 너무 세당 가벼우니까 쓸만하죠 데미지 얼마야? 190? 183.7 올라갔네 굉장히 좋네요 너무 좋아요 녹화반지 먹었나 근데? 뭐야 녹화반지 왜없어 아 여기서 먹는거지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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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요 아 이상하다 내 기억엔 아이템이 있었던거 같은데 착각이 또 양잡이였나 아 데뷔 집었어 여기 어디 아이템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 저 아래 있던가 여기 아이템 어딨죠? 중형도 똑같이 돼 페리 실패가 아니라 데미지하고 같이 들어온거야 나무 밑에? 이거 뭐야 이상한 아이템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 여기 어디있던가 여기 어디있던가 잘못 알았나 내가? 잘못 알았나봐요? 아까 그건 먹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내가 아 맞다 잠깐만 안돼 실패할 뻔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주치가 26이네요 연성론 할 때 대화하면 되고 기가 어떻게 하더라 시작 지점에서 가면 빠른거야? 여기서 가는게 빠르겠다 해주석 쓰면 되요 해주석 해주석 쓰면 저주 풀리니까 나중에 이제 엔딩 다 보고 나서 써야지 2회차는 이제 해주석 쓴 상태로 시작하면 되죠 2회차 엔딩은 뭘로 볼까나 하방량 때리는 엔딩 어제 봤잖아요 나 충격먹었어 인성 쓰레기였다니 아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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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욳 아.. 그 엔딩은 정말 최악이었어 그건 진짜 아니었어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엔딩이었지 아우 망패 떼 잡으면 준하는데 아아 아 짜증 아아아 안 떨어지는 아 PD 험구는 또 뭐야 아 진짜 짬 아이디 진짜 너무 웃겨 PD 험구 D O 이 여기 있네 시간 제한으로 역시 기록하는게 맞나봐 요오오오 미친기사 호드릭이다 얘 여기도 죽이면 안돼요? 호드릭? 호드릭 죽여도 되잖아? 이거 먹으면 인사 인사 호드릭 보듬쿤이 그로파제요 보듬쿤이 또 아 여기서 죽이면 안되겠다 그치 여기서 죽이면 얘 두번차 들어오는데 안들어오겠다 도쩌라면 아닌가 호드릭이 지금 죽일까 어차피 어차피 나무한테 죽는거 지금 죽여볼까 죽여도 아무것도 안좋아 지금 한 번 더 죽일래 반응이 없네 그래 안좋아 죽이지말자 그럼 아 그런 얘기 몰라? 그래? 어쩐지 어제 걔가 어그로꾼이었나봐 아 원래 세대 때리면 어그로 저기 적게돼요 세대 세대 때려야돼 지하시에서 가면 빠르지? 계약은 맺었고 거목 잡고 저기 있는거 얻으면 되겠다 응 응 응 응 무슨 여기서가는 게 빠른가? 내려 expands 내려가보면 알겠지 아 일로 가면 되겠다 일로 가면 빠르잖아 아아 하아 피스프럽건 마실 때 근접하면 애가 깨어나니까 이쪽에 있는 애부터 정리하는게 맞습니다 오 막 꽃잎 휘달린다 칼질하니까 통과신걸 먼저 제거를 하고 오 불쌍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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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70정도? 70정도 맞출까 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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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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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만나요. 뒤에来의 영상상 lä Elsie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아래 정 마블에서 힘쾌가 초입자 용이면 다소개서 다소개 뭐지? 다크소울 태양계약을 맺은 상태로 침입 침 벌써 침입모드 들어갑니까?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 이름 데드크로우에요 나만 죽느냐? 당연히 아니지 입에서 불도 뿜어야 돼 여기서 침입해볼까? 거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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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시리스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? 아우 추워 추워 갑자기 춥네 냐 냐 냐 짠 와우 바로잡혀 자 2대1 최소 3대1 예상합니다 갑시다 유다히 이름 쓰는 사람 별로 못봤다고? 유다히 이름 쓰는 사람 별로 못봤다고? 여잇 5대1 6대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